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 조금 더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과 비중 세 가지 요소 꼭 넣어서 보내주시면 내 종목이 지금 이 시장, 제가 볼 때 이 사이클은 괜찮습니다. 9월까지는 괜찮으니까 이 사이클을 잘 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늘 소외가 될 만한 종목인지도 구분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세상에 정보는 너무나도 많다.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정보를 추리는 능력도 필요한데 또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추리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실시간 뉴스를 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또 언제나 무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피스틱망 아래 하단에 URL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요. 샵 3772 종목명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교재 두 권 또 무료 체험권 함께하니까요. 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침, 아니 아침이죠. 새벽까지 미국장을 보고 나서 Don't worry, BF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들어가기 앞서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보고서 그다음에 추가로 그 이야기까지 붙여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자, 시장이 가장 큰 탓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 여러분들이 많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표님,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참 많은 분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금리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레주얼리와 샤플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점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가느냐가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4번 이상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장도 덜덜덜 떨면서 시장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우리나라 시장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또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약세 여러분이 좀 보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시장 유동성은 없습니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상단은 닫히는 구조인데 하단에 대해서도 아직은 닫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닫히는. 그러니까 채널형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채널형 하락이 나오다가 나중에 뒤에서나 이제 하락이 포터엔이 떨어지면서 팍 깨지는 거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가 근데 왜 미국 증시보다 더 부진하냐. 답답하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 일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장 유동성 부족과 함께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과요가 지켜주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내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는 범위는 여기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다음 주에 청약을 합니다. 청약일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약금액 1경원을 돌파했댑니다. 실제로는 한 2경원까지 갔다라는 루머도 있죠. 세상에 돈이 또 어디가 이렇게 또 많았는지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모였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가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 글로벌 2위 업체로서 두억을 받았던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 지금 아직 시장이 건재함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을 매도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메타버스 종목이 약했던 건 뭐냐면 메타버스가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섹터는 약해가지고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이잖아요. 손실 보고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 수익 구간에 있었던 메타버스 고점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LG에너지솔루션을 다시 만약에 청약이 끝나고 나서 31일인가 청약 끝나고 나서 돈이 21일이죠. 다시 들어온다면 그 들어오는 게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또 2차 전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오히려 역발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 나스닥입니다. 변동성은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도요. 지금 다시 한 번 등락폭은 심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죠. 테슬라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가상화폐. 자꾸 테슬라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도치코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그 테슬라가 좀 하락하게 된 가상화폐도 같이 빠지는 특이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간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등락폭이 심화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CATL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LFP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과 또 긴밀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지금 중국 시장을 또 장악하고 또 점차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화재나 위험성은 적은데 결국은 밀도의 차이인데 그 밀도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응급제라든지 이런 걸 보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든 국내든 유동성 부족은 맞다.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든 2차 전지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견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점은 종합주가 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2,909.82포인트에서 2,982.14포인트로 3,000포인트를 고점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의 다 지금 맞아가고 있죠. 제가 하락할 때는 뭔 소리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우스강 소리로 얘기도 드리는 게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상승도 이제 상승 막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했던 분들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점은 낮아지지만 저점도 어느 정도 방어치세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하락할 때는 아니다. 하락은 조금 찬바람 볼 때 그때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주인공 찾기가 좀 분주합니다. 자금이 없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몰려요. 안 좋은 건 더 안 좋아지고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특징주를 보시면 그런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이 보이실 텐데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 특히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합니다. 올해 호시적 기대감도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미리 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는 고사양, 고성능의 센서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조금은 안 좋은 거 굳이 저사양이라도 되는 부분까지 고사양으로 가려다 보니까 부족한 건데 저사양으로 가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들이 생기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차량용 관련된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PHA, 만도 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가 지금 벌써 핫하죠, 그렇죠? 자율차가 핫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연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애플카 애플카 중에서 이제 LG가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죠? LG 이노텍, 옵트론텍이 제일 먼저 움직였고 옵트론텍, LG 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렌즈를 만들거나 혹은 여러 가지 TOF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보험에 대한 이슈가 빠질 수는 없죠.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금리 인상을 하면 왜 보험주가 합니까? 그리고 왜 건설주가 안 좋습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대마진이라는 거고 투자마진이라는 거예요. 자, 은행주가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예금과 대출금리거든요. 이걸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통해서 은행은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럼 대출 마진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예금은 오히려 고정금리가 많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금리가 인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온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가는 거고. 보험주도 왜 가냐면 보험주도 어쨌든 보험료를 받잖아요. 보험료는 일정하게 받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채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를 합니다. 채권 투자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마진율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혜주로서 보험주나 은행주가 좋은 거고 건설주는 왜 나쁩니까? 건설주는 일단은 시행규모나 혹은 건설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 규모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레버리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혹은 갚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건설주가 약세다는 얘기들이 원래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다. 이건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특징주도 보면 아시다시피 약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보험관리주, 롯데, 손해보험, 하나생명, 메리초화제 등이 상승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보험주는 어느 정도 상승해서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정도에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쨌든 2차전지가 이번 주도 좀 두각을 받았었다. 그리고 자동차주가 두각을 받았고 다음 주에는 2차전지와 다시 메타버스 방향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2에 0263번 그 다음에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같이 바라보는 시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긴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또 첫 번째 문을 제일 잘 설명드릴 수 있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몇 매스까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풍산 4만 4천 원에 10%예요. 아, 풍산 4만 4천 원에 10% 풍산을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TV에서 방송 보다가 좋다고 해서요. 아, 네네.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 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좋은 건데 풍산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실적이 좋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광물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리 가격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은 요즘에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게 됩니다. 실내로 구리가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항균 작용, 이때도 구리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마진이 커지는 않으니까요. 정말 큰 거는 2차전지 쪽에 은극재 쪽에도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구리 분리막 같은 경우나 이렇게 만들 때 알루미늄 쪽은 양극재, 은극재는 구리고 마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닥터코포라고 그러죠. 닥터코포라는 얘기는 구리를 통해서 산업경제로 확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양쪽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호재 기준으로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는 2차전지 쪽으로 이슈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퍼스트 코로나 때는 퍼스트 코로나가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인프라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을 보니까요. 2021년 9월까지 영업이익이 2,497억, 2,500억 작년에 3천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본도 1조 6천억인데 시총이 9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예상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3천억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턴어라운드 제가 볼 때 이제는 레벨업했다. 레벨업했다는 건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는 체력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500억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 그 다음에 배당을 약 지금 600원 정도씩은 줄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믿어 의심치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9,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억 정도 대비 우리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때 영업이익 곱하기 6배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500억 곱하기 6배면 한 1조 5천억 정도 회사의 가치는 대하지만 풍산이 적정 가치에 있다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4만 4천원 비중 20%인데 조금 고점에서 들어가셔서 좀 답답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로 보시나요? 혹은 좀 길게도 보실 수 있으신가요? 단기든 중기든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요. 이게 매수값까지 올 수 있는지. 아까 전에 제가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철강금속이 조금 소외되어 있긴 한데 다시 전 두각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50%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50% 갈 수 있다는 얘기는 3만 3천원 기준으로 3만 4천원 기준으로 1만 7천원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1만 7천원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는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매수당가가 4만 4천원이실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목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만 5천원에서 반매도 4만 7천원에서 전략매도 정고점을 뚫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지금 자리는 오히려 3만 2천원 이하는 추가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3만 2천원 이하는 추가 매수 가능 구간이고 손절 라인은 3만원 제시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4만 5천원에서 반매도 4만 7천원에서 반매도 그리고 3만 2천원은 추가 매수 가능 구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 같아서는요. 항상 이렇게 상담을 드리다 보면 신국가 너무 갑니다. 갑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또 그게 진짜 이게 무슨 가상머니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는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위화입니다. 현대위화.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8만 4천백원의 15%입니다. 8만 4천백원 비중 15% 말씀해주셨는데요. 현대위화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실적이 좋아서 매수을 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현대위화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앞서 실적 얘기해주셨는데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21년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걱정은 많이 하죠.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연결되어 있고 부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 그런데 항상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현대위화 같은 경우는 수소차 부품 공기 압축기 등에 계속해서 개발을 나서고 있고 현대가 또 수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대위화는 꼭 또 필요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업이익이 21년도에 지금 3분기까지 한 1,038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자본이 한 4조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2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주식이 결국은 다 무너져도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식이 다른 것, 코인보다 매력적인 건 뭐냐면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통해서 예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3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3년 동안 꾸준히 증가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기관평가를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영업이익이 만약에 1,400억 정도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2조 8천억입니다. 2조 800억이면 1,400억에 10배면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배면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자본이 4조 정도 갖고 있으니까 4조에서 제가 볼 때는 디스카운팅 30% 한다면 한 2조 8천억 정도까지 간다 해서 높다, 낮다라고 평가했을 때 그렇게 뭐 낮다, 높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한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정 가치 계산을 드리는 건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 정도면 한 40%면 4,3,10이니까 4만 5천억 정도 딱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네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적정 밸류에이션 가치를 평가해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7만 5천억이니까 40%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7만 5천억이 40%면 7,4,28,28이면 11만 3천억. 똑같네요, 그렇죠? 정보 자리네요. 11만 3천억이 지금 미래가치가 반영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풍산이라는 종목이랑 현대위랑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요즘에는요. 계산값이 AI들도 있기 때문에 따박따박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11만 3천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자리에서 40% 제가 전략 드리겠습니다. 악성 매물까지 계산을 해드린다고 하면 10만 8천원, 10만 8천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싸게 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0만 8천원은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3년이 실적 원년입니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도 완전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0만 8천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만 8천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시장 조금 돌아서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10만 8천원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현대위아라는 종목도 자율주행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부각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에 보격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뛰어든 부분보다는 과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은데 자율주행도 부각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현대와 기아, 현대라는 뿌리 안에서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동차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금 자율주행 사이클과 2차전재 사이클과 수소사이클의 가장 긍정적인 건 시장이 넓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또 신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새로 바뀔 때마다 실적 수혜를 받듯이 현대위아도 전기차 사이클, 자율주행 사이클의 로테이션과 함께 두갈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호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만 원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됩니까? 네, 지금 들고 가도 크게 손해볼 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동차가 원연이라서 자동차 이야기만 나오면 많이 말씀드린 자동차주들은 엔진 쪽만 완전히 독보적으로 엔진만 갖고 있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싶은 종목명 메스카피 중 어떻게 되십니까? 알테오젠 이거요. 아, 알테오젠. 네네. 9만, 6만 9천 원에 13%예요. 알테오젠 6만 9천 원에 비중 13%. 알테오젠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몇 번 이렇게 저기 뭐야, 팔다 팔았다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종목이 좀, 최저점까지 내려오기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내가 샀거든요. 네,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결제해 보려고 해놔서요. 사실 타이밍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는 원래 1월, 2월에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번 연도가 좀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이피몰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쭉 제약바이오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춤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시장적인 부분들도 어수선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어떠한 그런 큰 레버리지 기대효과가 메타버스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양분화된 겁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항암이라든지 혹은 폐암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외에가 두각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코로나 쪽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 사업에서는 오히려 항암 쪽 분명히 좋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다른 제약바이오와 좀 다르게 그래도 자본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자본이 있다라는 거는 부채 비율도 있지만 자본이 1,700억 정도의 규모의 자본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보를 해놨다라는 얘기죠, 돈을. 그 다음에 부채가 한 788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좀 항상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별도로 보겠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별도로 보게 되면 19년도, 20년도는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좀 다소 아쉽게 165억 기업인데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또 신성장 기업이니까 쉽게 상장 폐지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알테오진이 지금 2조 6천억인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매출액을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매출액 곱하기 100배 정도 됐을 때 저는 적정 가치라고 저는 얘기 드리거든요. 미래 가치가 있을 때. 그러면 매출액이 2020년도에 262억 나왔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출액이 안 나왔다는 거는 어떤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주춤하다 보니까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다시 매출액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곱하기 100배를 잡았을 때 8조가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 2분의 1 잡으면 한 4조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테오진의 적정 가치는 제가 볼 때는 3조에서 4조까지의 가치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자꾸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셀트리온 어제 사건이 있었고 여러 제약바이오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같이 힘을 줘서 도와줘야 되는데 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로 못 가다 보니까 같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터너라운드 함께 갈 수 있으면 자, 지금 매수당가 6만 9천 원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종목 자체는 길게 보시면 한 3조 5천억 정도, 3조 5천억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30% 여력이죠. 그러면 한 8, 9만 원, 9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지금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가 8만 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손절 안 하고 그냥 길게 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8만 원은 정량하시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고요. 무증 이후에 또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사실은 5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과연 손절이 쉽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전략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13%를 가지고 8만 원까지 잘 정리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궁금하신 분 좀 해결되셨나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자, 제약바이오가 이래서 어려운데 제약바이오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을 통한 투자 꿀팁이다. 자, 매출액 곱하기 100배 매출액 곱하기 100배 이상 간 종목은 좀 조심스럽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렇죠. 정보는 항상 시장에서 너무나 무궁무진한데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하단에 또 전화하셔서 오늘 물어보셔도 되고요. 02377에 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문 매수과 비중 꼭 포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을 통해서 매일매일 봐야 될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뉴스를 올려주시면 그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문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매드팩토요. 매드팩토? 네.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8만 4천원에 10% 매드팩토 8만 4천원에 10%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거 한 2년 됐어요. 얘는 되고 어저께 항암가 맞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쵸. 이게 이제 백토서 팁이라는 거가 부작용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작용 보호가 됐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임상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매드팩토는 제가 볼 때 몇 안 되는 진짜 기술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만 4천원에 10% 들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오늘 팁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로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워낙 R&D 쪽이나 비용 쪽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조금 차별할 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자본금은 갖고 있지만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꿈이 있는 회사들은요. 대부분 한 1조 넘어가고 1조 5천억 되게 되면 매도세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소 부작용 이슈가 있지만 그걸 다시 또 보완해가지고 가게 된다면 아직은 또다시 턴우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는 1조 5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받을 수 있는 역량은 있다. 왜냐하면 학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조 5천억이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한 7, 8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부터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자, 타보시면은 이제 그 안 좋은 이슈 이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인 건 한가를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이 한가를 안 간 거라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이제 한가를 안 간 건 뭐냐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약재가 나왔을 때 한가를 갔다는 건 정말 더 큰 최악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어제 멈춰났기 때문에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반등이 나온 거죠. 자, 반등이 나왔는데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원입니다. 자,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에는 1% 정도 빠졌는데 이거는 매드팩터 영향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대장격 중에 하나 쌍도 맞아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셀트리온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제약바이오가 무너진 거지 매드팩터의 단독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 매수는 전략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10% 정도만 가지고 잘 파는 전략 제시 드리겠는데 현재 4만 원입니다. 현재 4만 원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에서 80%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70%면 여기서 7, 4, 28에 2만 8천 원이고 8, 4, 32에 3만 2천 원. 그러니까 약 3만 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나오고 보면 좀 소화하는 시간은 길 수밖에 없지만 좀 시간을 두신다면 7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7만 원 제시 드리고요. 아마 지금은 위아래로 만들면서 다시 이제 시장에 물어볼 겁니다. 시장아, 내가 지금 가야 될 때인가? 이렇게 하면 아직은 박스를 만들 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두시고 다시 한 번 6월달 이 때 터너라운드 기대하면서 7만 원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추매를 안 된다고요? 네. 추매를 안 된다고요? 추매를 다른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비용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서 수익을 보셔서 손실을 안 해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추매하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좀 섹터가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형 매스컷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하이브 38만 400원에 12%. 하이브 38만 400원에 비중 12%. 하이브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하이브 들어가기에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수익 보고 살았다가 또 계속 더 많이 갔다고 방송 많이 해서 또 다시 잡았던 건데 네, 그 이후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틀린 매매는 아니죠. 정말 좋은 종목인데 계속해서 좋다라고 하니까 뭐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이브 가장 큰 상승하는 동력 여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죠, 그렇죠? 네, 네. 방탄소년단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워낙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제는 굉장한 기업이 됐습니다. 엔터사 대장주죠. 여태까지 SM, JYP, YG 3대 구도에서 하이브라는 슈퍼대어가 나타났는데 그 슈퍼대어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엄청난 힘을 앓고 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다 소속사로 데려오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는 굉장히 좋다. 자,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을 갖고 있고요. 자본도 2조.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3년에 영업이익을 5,4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1조까지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 이 영향, 5천억 이상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 현재 시총이 한 1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시총은 한 15조에서 20조 사이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 이제 방탄소년단이 다 뭐가 될까요? NFT화 됩니다. NFT화 된다고 했을 경우 이거에 대한 매출 기대감과 성장 기대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럴 때 15조 정도라고 됐어야 할 경우에는 지금 정도에서는 한 30%, 맥시멈 40%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40% 이후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기초 체력은 지금 28만 원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가 기준이다. 그러면 약 9만 원 정도를 더하게 되면 3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37만 원. 그 자리가 되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38만 400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더 발전되면 최종적으로 8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매수가까지 오냐 안 오냐 관점을 봤을 때는 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더 들고 가냐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서 일부 팔아서 반이라도 팔아서 나중에 3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전이 오게 되면 물량의 70% 정도는 정리. 나중에 30만 원 이하였을 때 추가 매수 안 오면 가지고 있는 30% 물량만 가지고 진행한다. 지금 현재 적정 가치로는 한 38만 원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방탄소년단과 NFT 굿즈가 정말 잘 됐을 경우에는 아직도 더 갈 수 있고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만 봤을 땐 38만 원 길게 보면 60에서 80만 원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네, 네. 네, 잘 해결되시고 또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빨리 빠르게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아,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네, 2만 8천 원에 30에서 35% 정도. 2만 8천 원에 비중 30에서 35%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포인트 모바일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실적도 좋고 아마존하고 연결도 있었고 그래서 네, 포인트 모바일. 일단은 말씀 맞습니다. 지금 아마존 이슈도 있었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아마존 기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시장 설정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신주인스권 교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턴우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도 괜찮은 게 뭐냐면 2021년도에 드디어 영업이익을 100억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빠른 변화예요. 20년도에 갈신 혁자만 들었거든요, 영업이익을. 그런데 이번에 100억 가까이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오히려 2022년도에는 185억까지가 50% 이상 성장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청은 2,3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3,000억까지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리수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70% 상승 여력까지는 무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에 70%면 맥시멈 기준으로 잡았을 때 3만 4천 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만 4천 원의 악성 매물이 좀 많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신다고 하면 3만 4천 원까지는 목표가 볼 수 있다고 정리 드리겠고요. 2만 8천 원의 아쉬운 게 거기에 악성 매물 자리입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많이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8천 원에서는 반 매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3만 4천 원에서는 전략 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제시 드리게 된다면 1만 4천 원 정도 제시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를 또 많이 문의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진 1만 8천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와 한 10% 정도 더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 다 해결되셨나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현명한 투자가 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에 대한 공모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차트를 얘기 먼저 안 드려요. 정말 시장의 스토리를 알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6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 다양한 스토리와 라인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매주 일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게 되는데 포털에 베스트 스탑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시고 더 기대하셨던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 AS와 관련된 종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S 먼저 보겠습니다. AS로 제가 고려아연 말씀드렸어요. 큰 종목도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제가 바닥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50만 원 이하부터는 편안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50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편안하게 좀 갔습니다. 2차전지 회사로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 부분이 이 종목의 상승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방산주 특히 이제 호주 쪽이랑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 투자 많이 하고 나니까 방산주 보셔야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여로스페이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산주 메리트입니다. 그럼 종목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만한 종목들 제가 두 개를 또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암호그린텍입니다.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랑 FPC 박막필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전기차 IoT 등에 대해서 이슈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1,000권 이상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거든요. 1,000권 이상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가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1만 2천 원 정도에는 적응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만 8천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재밌는 종목입니다.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인데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주목해볼 만한 게 LG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좀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SCM이랑 PCM 보호회로 공급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1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부품 공급이라든지 액세서리 관련해서 좀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또 휴대폰 사업이 다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게 된다면 두각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00억 정도 이상 또 유지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높은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당가는 한 6,500원 목표가는 9,000원 좀 제시드리고 손절가도 한 6,000원 정도 짧게 잡아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터너라운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최근에 판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안에서 항상 트렌드 공부를 하셔라. 시장 공부를 하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편하게 보려면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수익을 보려면 스토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트 공부는 당연히 타이밍 포착에서 활용될 수 있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항상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요일 또 함께 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의 한 회사는 제가 또 교재랑 무료채용권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의 기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또 재미있는 기법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황주명의 베스트탑 오늘은 중요한 또 키포인트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0분봉 기법입니다. 분봉 기법을 엄청 좋아하세요. 개인 투자 분들이. 왜? 단기 트레이딩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전 늘 외칩니다.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제일 강한 건 메타버스. 그다음 강한 건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선별적으로 CMO가 있는 것 위주로. 이거 제가 늘 강의 드리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간 먹거리입니다. 저 이렇게까지 주시장 명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섹터가 딱 붙어있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접근하지 마셔라. 여기까지로 말씀드렸죠. 30분봉 기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보여집니다. 3년 이상 지속적 성장 기능. 마이너스가 뭐가 두렵습니까? 결국 성장하게 되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도 플러스로 돌아갑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주식의 매력입니다. 주식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날 힘들게 하더라도 방향성만 잘 잡으면 기쁨은 배가 되고 더블이 된다. 세 배가 된다. 30분봉 기준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되는데 30분봉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30분봉이니까? 1봉, 주봉, 월봉, 연봉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봉에 숨겨진 스토리는 30분봉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봉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3분봉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1분봉이... 보기 어려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적으로 보기 쉬운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 발생 후에 눌림자리를 공략하는데 회사 문제보다 시장 하락의 이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회사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시장이 빠졌을 때 내 종목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 그러면 벌써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그걸 다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 세계에서 1위무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 건 없다. 다만 어떠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발생할 수 있었던 원칙과 로직을 갖고 타이밍을 잡는 것,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기준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300% 이상이 좋고요. 대량 거래 발생하면 눌림하려고 합니다. 회사 문제보다는 시장 하락의 이유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량 거래 발생 후에 어떻게 됩니까? 대량 거래 발생 후에 종가, 중가, 시가를 매매하게 됩니다. 종가, 중가, 시가. 종가, 중가, 시가를 매매하게 되고요. 20%에서 100%의 수익 목표를 갖게 되는데 단, 신용 비율이 높거나 악성 매물 많은 종목은 제외합니다. 왜? 가다가 멈추니까. 이 부분 기억하겠습니다. 종목을 보겠습니다. 엔캠이라는 종목이에요. 엔캠. 제가 이제 LFP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나중에 LFP 강의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2년도에 특허가 다 풀려요, 중국에. 웬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CM, NCA. 이거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NCM. 우리가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NC,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위주의 양극질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니켈은 발화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니켈로 넘어가서 출력을 높여서 코발트 양을 줄였습니다. 코발트는 단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이나 NCA를 고집했던 게 우리나라였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첫 번째, 발화성. 열이 많이 나와서 화재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코발트의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코발트는 지금 사상 최고치가 넘어갔거든요. 그럼 코발트의 이익을 대안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가 적고 에너지 밀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테슬라가 찾은 게 뭐예요? LFP입니다. 리튬, 철, 인산. 그렇죠? 이 부분. 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강과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 NCM, NCM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LFP가 보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왜? 지금은 올해 작년에는 수출에 대한 구조가 결국은 수출에 대한 특허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22년대 특허가 대부분 만료되버리면 이 단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인하로 이어지겠죠. 그럼 LFP는, 그럼 LFP가 지금 NCM이나 NCA보다 싸다면서요. 부활하면 되잖아요, LFP를. 어떻게?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직렬과 병렬. 결국은 직렬을 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고 병렬을 하게 되면 수명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 셀을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소형차 이런 배터리 셀이 많이 못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2차전지의 4대 요소가 뭐예요? 양극재, 응극재. 전액 분리막이잖아요. 자, 양극재에서 힘이 약한 것을요. 응극재나 전액에서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분리막, 그렇죠? 응극재나 전액이겠죠. 분리막은 그냥 막이니까. 자, NCM은 그중에는 전액 관련주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30분 명이 맞으니까 에이 들어가야지만은 우리가 실명,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낚시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고 차트가 맞아야 그 차트에 대한 구조를 맡은 거예요. 에이, 나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차트가 안 맞는 것 같아. 공부를, 그게 아니라 내용을 알았고 그러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시장이 좋아지고 내용이 좋아지면 이 정도 자리 샀으면 합리적인 자리 샀다라는 거예요. 합리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NCM 보겠습니다. 2차전지 전액 청가제인데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장대왕봉, 30분 명의 장대왕봉이 자리가 어디래요? 8만 7천 원이래요. 8만 7천 원에서 7만 7천 원 사이가 매집 구간, 이 정도 샀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대량 수급이 없으니까 합의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8만 8천 원에서 7만 7천 원은 합의점이 나온다고요. 왜?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누군가가 여기서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결국은 전액이 된 수요와 함께 시장에 있는 수급 참여자의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자리. 독단은 좋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쉽고. 제가 그때 독단이라는 건 뭐였냐면 3D 프린터는 제가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3D 프린터 관련해서.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쓰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은 너무 좋았어요. 그때 3D 프린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3D 프린터가 바로 개화되거나 단가가 안 나와요. 무조건 써야 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스크하든요. 그러니까 공부와 수급이 맞았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보도 마찬가지죠. 천보도 어쨌든 전해질, 전액 쪽 라인이다 보니.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를 못하죠. 이때는 너무 높은 거는 불안하니까. 그러면 어디 정도의 수급이 올라갔는지.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에서 수급이 올라갔으니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다른 거 보면 되죠. 주식은요. 2천 개의 밀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LFP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27만 원에서 26만 5천 원. 26만 원에서 27만 5천 원의 박스권 라인에서 주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흐름이고요. 자, 하나솔루션. 자,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공부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수소 강의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공부는 필수예요. 완벽한 이해와 수요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부분 있고 차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솔루션 보시게 되면 대낭으로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 모두 다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대량 수급이 나면서 올라갔죠. 눌림자리 어디서 나왔어요? 첫 번째 눌림자리는 이 대량 수급 여기서 나왔고. 그런데 샀는데 눌려요. 더 빠져요. 어떡해요? 갈 것 같은데 더 빠지니까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아직 빠질 때가 아닌데 하면서 보니까 또 2차 지지자를 잡는 거예요. 대량 수급이 타는. 아, 이 정도구나. 1차, 2차. 그리고 날라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금이 없으면 1차에서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차트는요. 어떻게 안정적으로 트레이딩하고 마음의 안정을 두는 자리를 잡을 것인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내용이 좋아야 그 내용이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냥 차트만 맞으면 되지. 그러면 어느 순간 불안해서 무너질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올라갔다가 대량 수급이 다시 나오는 자리.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이 모이고 있잖아요. 1800원, 1700원에서. 다시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되겠죠. 최근에 전기트럭이나 버스 이슈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어느 타이밍에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했더니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반발 메시지가 탁탁탁 들어오잖아요. 왜? 여기서 합의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신 자동차와 함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어. 자, 전기트럭을 갖고 와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독점일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이제 택배트럭 같은 경우는. 그럼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스토리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우투자 되십시오.